와 포츠킹 겁나 많다 시공 가길 잘했다 둘, 네, 여섯, 여덟, 열, 열둘 거의 그정도 시공은 저희 둘 아닌가 하는거 오는건가? 오는거 같기도 하고 오네 안돼 인마 내가 더 빨라 와 열둘도 없는데 와 겁나 많다 여기 오히려 잘했네요 정말 여기 저희밖에 없어요 아니요 위에 한놈 있어요 어? 어? 제 창고 있는데 창고 어? 쟤 주먹, 주먹 쏴나고 있을게요 쟤 차량 내렸다 걸 창고에 총 없어 어 도망간다 쟤 총 없나 보다 들어갔다 여기 아 저 총이 없어요 투자 뭐 던졌는데 제가 연막 저쪽으로 아 어 여긴 총이 없어 라이젠 공격 2렉 가빠 있어요 2층에 네 아이 나 이거 안개 안개는 구리고 죽어가지고 어? 앞에 한 놈 어디요? 어디요? 갈게요 얘 친구 어디요? 그 집이요? 네 밖에 있어요 친구 죽었다고 바로 달려왔는데 아 총알이 너무 없는데 이거 어허 이거 바로 밑에 집 언덕 밑에 집 가야겠네 우리 네 어허 으흐흑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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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흑 와 짤팜이 겁나 해야겠다 아 볼챙기 한번 뜯어보시죠 흐흑 흐흑 저희 같이 한번 여포 파밍도 이렇게밖에 이렇게 되는데 총이라도 좀 먹고 흐흑 네 오케이 아마 여기서 여기서 파밍하고 포칭키 가면 그쪽 정리 끝나있지 않을까요? 한 팀 정도 남겠죠? 저 사실 움프가 스물다섯 발 밖에 안 남아서 장전되어 있는 거 흑 저 샷건 두 발 남았어요 7탄 어 예뻐다 가방이다 저 구상 하나 있어요 위에 구상 하나 있어요 구 하나 있어요 고금 먹으러 갈까요? 아 어 어 이거 진짜 다야 돼 이거 거품을 차가 없네 이거 거품을 먹어야 돼 난 먹는 사람을 잡아야 되나 거기 젠된 거 없었어요 이거 바로 앞이라서 떠너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먹어야죠 우리가 어 이거 AR든 친구들 올 텐데 이거 제가 정보로 업무해드리죠 아니면 좀 도급에 숨어있을까요? 먹고 먹고 앞에 건물로 쬐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냥 떠들 때까지 숨어있을게요 저기 여기다 뭐가 나오려나 아우 예미사 가시죠 먹으러 오늘을 딸까요? 올까요? 초반이라서 호칭키에서 이거 올 것 같은데 호칭키에서 엄폐 하나 잡고, 저쪽은 엄폐가 없으니까 푸르텍이 치코리트 하고 있을게요 예미사로 그냥 뚝배기 배율은 나왔어요? 네, 8배율 나왔어요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럼 저희는 아무것도 안하고 걔네 판매하면 됩니다 알아서 판매해 올 겁니다 일단 저 앞에 집 가서 먹을 것 좀 챙겨볼게요 네 이건 아무도 안 온단 말이야? 이건 아무도 안 온단 말이야? 가까운데? 레더 필요하시죠? 네네 와 세상 보급에 아무도 안 온 거 처음 본다 아 맞네 포칭키 초반에 치열해서 와 차 타고 딴 데서도 올 만한데 왜? 왜? 아 에타 비예요? 아 아니 WM 줬으면 좋았을텐데 차라리 그로잖아 아 집에 있는게 없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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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3두. AK 필요하세요? AK 좋죠. 저 지금 웅프라서. 여기 집에 있거든요. 그냥 빠지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제. 안 오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언덕에서 내로네 있나 보고 있을게요. 어? 저 뭐 있는 것 같은 거 아닌가? 아, 아니구나. 빨간 맛. 궁금해 하니. 저 있는 반대쪽 집 2층에 있어요. 네. 레더 쓰세요? 홀로그램 쓰세요? 여기 홀로그램은 하나 있는데. 홀로, 홀로예요. 홀로. 2층 집이에요? 네. 2층이요? 제가 좋은 것들이죠. S 대 K. 감사합니다. 각하를 털러 갈까요? 가시죠. 여기 딱 그로저까지 나오면 그냥 금상처만. 완전 고라니 파티인데요? 그러니까요. 이쪽에 차가 잘 안 나와가지고. 각하의 젠대기를 바라야 되는데. 비행기 또 안 오나? 아, 근데 이거 뭐지? 저 지금 멀... 그렇게 안 멀어도 차 소리가 안 들리는데 이게 지금 패치가 된 건지... 아, 그래요? 아, 조금 이상해요. 헤드셋이 못 잡아내는 건지. 칡패드 필요하시죠? 여기 사배율. 네네. 사배율 드세요. 네. 아까 칡패드 없던 거 없긴 한데. 수염기랑 수익 손잡이. 드릴게요. 여기 2렙 뚝배기. 개머리판이 필요한데. 개머리판만 있으면 돼요. 수염기 없으셔도 돼요? 아, 수염기 있어야 돼요. 카구팔 찬띠는 필요 없으실 거고. 네. 가방도 우리 둘 다 1렙이네. 네. 저 탄토 얼마 없어요. 저 20발. 저 32, 85. 키트, 키트 하나. 아, 키트 랜다. 부상 하나. 북미 5개. 음료수 없으세요. 저 음료수 하나 드릴까요? 3개 있어요. 아, 아니에요. 나오겠죠, 뭐. 제발. 각하 쪽으로 걸려라, 차라리. 근데 파밍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각하? 아까 비행기 방향대로라면 아마. 맛집인데, 저기도. 틀렸을 수도 있긴 하죠. 문 닫혀 있어요. 왜 비행기가 안 지나가지? 음, 틀렸네요. 오!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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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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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상. 옥상, 옥상, 옥상.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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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갑자기 튀어나왔어. 왜 여기 있는 거지? 왜 여기 있는 거지? 파밍이 같아. 하얀 병 소리가 났는데? 안 열리는 소리. 아아! 뒤에 송구. 아암 ler었다. 아닙니다. 기사님 좋아. 흠 베드같은건데 가뜩이나 없는 사람들한테 그니까요 패드 한때만 맞춰주지 나왔으면 살았는데 아깝다 으흐 흐흐흐흐흐 저한테 M이 살아있습니다 드십시오 네 차소리 버기 나간다 간다 어 날았다 아 기절 우왕좌 어딘지 모르는데요 심각한데 8배 있었는데 귀엽지 하나 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아 아 아 어 으 흐흫 어? 뭐야? 가까이 붙었나 본데요? 그새 붙었나 보네 아 가방이 우리 아직 1렙이었구나 아 왜 이렇게 못 뜨나 했네 쟤 시차에 1렙 가방 있겠지 1렙이었어요 걔가 칠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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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지 칠타이 어디갔지 칠타이 칠타이 어? 방금 얼굴 빼꼼한거 아니에요? 아닌거죠? 저거 그거다 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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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펴지는거 요거 도마었길래 아 나 사람인줄 알고 지금 흐흐흐 칠게 어디갔지 칠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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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리 오른쪽 위에 이즈 같은데 위에 있다 애들 차 타버린다 차 타버린다 거기 타시는 분명히 베린이 같은데 귀요미들 어디가 징이네 어 저기다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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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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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있잖아 포기 타고있어 헐 헐 나도 이걸 봤어 분기 도심기 와 대박 쟤 왜 타고있지 몰래 몰래 이니까 땅속에 숨어있으려고 아 그래서 코트가 펴졌구나 땅속에 있어가지고 1번 2번 바꾸나 코트가 펴니까 2번에 가진다 1번에 가진다 1번에 가진다 코트가 몰랐다 펴보세요 한번 코트 2번 와 이렇게 있었던거야 그냥 네 1번이라서 코트가 튀어나온거였어요 바닥으로 어 무겁다 거의 차 소리 들리는거 같은데 아 진짜 근데 그거 어떻게 봤어요 ali 아 너무 귀엽네 베린이 아닌데 저거 숨어있는거 보면 이렇게 아니 아니 저거는 솔직히 SNS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라서 아 그런가? 아 여기 집이 있는데 저 지나가는 거 하나 봤는데 지금? 와 아따 소리 끝내주는구만 아 살린다 내려왔어 내려왔어 둘 다 내려온다 문 열렸다 둘 다 안에 들어갔다 와우 서프라이즈 오 SR 소음기 와우 한번 순전포 한번 쏴줘요 어떤거요? 배민아 소음기도 한번 들려주세요 우상 두개만 챙기고 정쾌하다 이거 산 쪽 걸릴 것 같은데? 풀 도핑하고 오케이 산 꼭대기 산 중턱까지는 가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라인 타고 그러니까요 산 내려갈때도 문젠데 이거 아 이거 아 저 차를 아 안 돼요 다시 하면 안 돼요 유에이지는 돼서 안 돼 이거 좌패 한 번 오오 저 있다 둘이네 왠지 저게 원 안쪽이에요 저쪽은 좀 위험하신데 또 좌패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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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다 왔다 왼쪽 와아 수류탄은 죽었어요 나이스 수류탄만 챙기고 어 여기 시체 또 있네 아 시체가 파멸하러 온 거였구나 어도바이예요 아 산 위에도 지금 낙감하고 천천히 올라가세요 아직은 괜찮아요 안가서 지금 총 쏠 때 올라가셔도 좋을걸요 뒤쪽 어그로 안 쏘셔서 양쪽으로 지금 다 있어서 터브팔 있네 한쪽 뚫어야 되는데 어 왼쪽 거기 거기 됐다 됐다 아 저거 땄어야 되는데 아 저걸 못 죽였어 아 왼쪽 다운했어야 되는데 그니까요 아 고맙습니다.